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의원 세금 5분 특강의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홍원장 절세박사 대다 오늘의 주제는요. 병의원에서 지출한 접대비 모두 비용 처리가 될까 입니다. 자 병원에서 접대비를 결제를 한다? 우리 접대비라는 용어 자체가 세법에서는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인 불특정인 말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접대나 향응이나 선물 기증 등의 행위를 통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대비를 사업성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만은 이거를 전액 다 인정을 해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엄청 흥청망청 선물 주고 뇌물 주고 술 마시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적정한 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병의원의 그 접대비 지출 유형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요. 병원에서 무슨 접대비가 발생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그 접대비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이 환자 유치를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그 접대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단골 환자한테 또 선물이 또 기증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환자가 또 다른 환자를 또 소개를 시켜줬을 때 또 감사의 의미로 선물도 많이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우리 병원 다니면서 이제 병원에서 뭐 후라이팬이나 뭐 이런저런 선물 많이 주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접대비인 거죠. 특정인한테 지불을 하게 되면은 내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러면은 소개자한테 이제 병원에서 무슨 대가성을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항상 그 법적 증빙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요. 그 지출 건당 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꼭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이 증빙으로 갖춰져야 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만원이 넘을 테니까 건당 만원이 넘을 테니까 반드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으로 이제 수치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우리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조사비를 받는 그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금 증빙이 없어도 이제 건당 20만원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이 누구한테 경조사비가 나갔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잘 이제 관리를 해 두어야겠죠. 그래서 청첩장이나 거래처의 청첩장 그리고 초대장 돌잔치 그리고 이제 부고장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시면은 잘 보관을 해 두시고요. 요새는 모바일로도 많이 오니까 모바일로 오면은 그것도 캡처를 해서 출력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자 접대비 지급대장도 작성을 해 두시면은 좋은 이유가 접대일자와 그리고 접대상대방 그리고 접대이유 그리고 접대비를 이제 지급대장에 쫙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접대비가 이제 사실상 접대비가 맞느냐 그냥 뭐 경비를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20만원씩 다 쪼개서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쉽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경조사비랑 접대비가 나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소명을 해야 되는데 접대비 지급대장을 이제 작성을 해 두면 굉장히 소명하기가 편리하겠죠. 누가 봐도 이제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접대비 지급대장까지 이제 작성하기 힘드시면은 경조사비 지급대장이라도 좀 작성을 해 두시는 게 추후 이제 소명에 굉장히 유리하고 억울하게 비용을 부인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경조사 지급대장도 좀 기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세법상 접대비 한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분별한 접대문화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1년에 우리가 접대비로 비용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한도를 법에서 정해두고 있어요. 병의원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연 2,4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을 해 주고 추가로 병의원 1년 매출액에서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우리 접대비 경비로 또 추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비용이 부인당하는 일이 없도록 증빙도 잘 챙기시고 접대비도 잘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이은지였습니다.